그래서 우리 아이를 데려가 줬으면 좋겠어? 웬만큼? 사람 마음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히는 듯이 해가도 바뀌어 그렇게 돈이 좋아? 난장하게 돈이 좋냐고? 돈 싫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한테 돈다벌이라도 한 번 척하고 안겨준 적도 없는 일관이 나만 돈에 미친 수전도 지급하면 안 되지 놀라고 사람 났어? 사람이 멋진 거 그 당이 돈이야 우리 몸 건강에 부모금 제일 좋아 좋겠군 매우 좋습니다